선호, 그날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. 누군가 같이 있었어. 이 끈 우리 애가 묶은 게 아니에요. 지문 감시켜주세요. 블랙박스를 좀 볼 수 있을까요? 수공차가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요.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.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. 여긴 왜 왔어? 뭘로 감추고 있는 거야? 오빠 알고 있지. 누가 자살낸 위장인 거지. 그걸 알아내야지. 운동화 끝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운동화 얘기 어디서 들었어?